지금 회사 가는 일인데 어쩌다보니 오늘 찍게 됐네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별로 말도 안 걸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본인은 공군이잖아요 본인은 공군요 복음은 공군요 본인은 종형입니다 본인입니다 본인은 공군요 본인은 공군요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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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